내가 태어나서 알바를 딱 두 번 해봤어 하나는 뭐냐면 상하차 알바였고 하나는 고깃집 알바였거든 전 영상에 고깃집 알바 영상 올렸으니까 그거 보고 싶으면 보고 그리고 내가 상하차 했다고 했지 상하차에서 어떤 아저씨가 있었어 내가 그전에도 상하차 썰 풀었었거든 잘 들어봐 집중해서 듣고 나가지마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했네 됐고 상하차를 하러 갔어 왜냐하면 내가 그때 캐리비안 베일을 가고 싶었거든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그때가 스무 살이었나? 스물 한 살이었나? 그랬을 거야? 근데 돈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그 상하차를 하면 돈이 생기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잖아? 캐비를 갈 수 있잖아 워터파크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 벌어야겠다고 해가지고 갔어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진짜 개힘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막 상하차 막 찾아보고 그랬나? 아닌가? 난 찾아보기 하기 전에 봤나? 하기 전에 본 것 같기도 해 막 힘들다 막 댓글 와 진짜 죽을 것 같다 막 그런 거 상하차 하면 모든 일이 쉽다 막 그런 거 봤어 근데 그때 갔는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무겁고 막 무겁는데 계속 옮겨야 되고 막 쉬는 시간이 없어 그냥 계속 막 몇십 킬로 한 30킬로? 30킬로 25킬로 막 20킬로 되는 걸 계속 막 옮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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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 팡 팡 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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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트럭 같은 데 쌓아야 돼 그 겁나 큰 트럭 있는 거 알지? 거기에 쌓아야 돼 그리고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내 키가 안 되는 안 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막 던지고 막 그래야 돼 근데 던지면 안 되거든 원래? 던지면 안 돼 나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냥 던졌어 아 던지는 게 문제가 문제지 어 던지는 건 문제인데 어 그거 잘못이야 잘못인데 뭐 어쩌라고 니들도 던질걸? 너무 안 돼 있는데 어떡해? 안 돼 있는데 그럼 내가 억지로 끌어올릴 수도 없어 응 던질 수밖에 없어 위에 쌓으려면 끝 결론은 뭐냐면 그 거기에서 아저씨가 있었는데 지가 S대래 S대가 뭐였지? 시립대? 아니다 성... 성신? S대가 3... 사라... S대가 뭐였더라? 지가 S대래 하여튼 내가 존나 말을 시켜 나한테 말을 존나 시키는데 막 지가 막 뭐라도 된 마냥 한 마흔 몇 살이거든? 근데 지가 아들도 있대 왜 짜증나? 어쩌라고 지가 아들이 이렇게 그딴 거 안 구매했는데 지 썰을 말라대? 아니 근데 계속 약간 좀 똑바로 해라 야 똑바로 쌓아라 똑바로 뭐 해라 똑바로 해라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나보다 지가 잘 쌓긴 했어 근데 계속 막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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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지 핫풀이 대상이 없나 봐 어? 난 처음 갔으니까 난 계속 당해주고 있었지 당해주는데 거의 한 50번을 날질을 하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개빡쳤어 그래가지고 뭐라 했지 왜 저한테 계속 그러세요? 약간 승질을 냈지 그 이유는 좀 뭐라 뭐라 안 하대? 승질 낸 이유는 그러니까 역시 랄지를 해줘야 돼 랄지를 안 할 때는 계속 뭐라브르르브르르르르르르르르 안 먹고 가면 되는 그런 레벨의 알바인지도 몰랐어 근데 안 먹고 갔으면 절대 안 됐어 하여튼간 근데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 한 십.. 20분인가 30분인가? 그 정도였나? 그래가지고 라면을 먹으러 갔지 아니 먹을 게 없는 거야 근데 지가 라면을 두 개 들고 왔대 그래서 나한테 진 라면 두 개를 주대? 그건 좋았어 근데 내가 그 이후에도 계속 날짜를 하는 거야 그 먹고 오니까 근데 그게 쉬는 시간도 개 짧아 무슨 10분밖에 못 쉬게 해줘 그것도 안 지켜 거기서 상하차 하는 그 개 것들이 회사들이 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또 나중에 내가 승질 냈다고 했잖아 50번 정도 걔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쌓아라 저렇게 쌓아라 이렇게 쌓아야지 이렇게 쌓아야지 뭐 이렇게 쌓아야지 저렇게 쌓아야 돼 뭐 계속 막 승질내고 계속 막 놀래키고 왜 계속 놀래키냐면서 따지니까 뭐라는 줄 아냐? 내가 먹은 신라면 내가 준 신라면 토해내라면서 막 그랬나? 그래서 내가 기분 개드러운 거야 그래서 그거 보내준다고 했거든? 돈? 근데 보내주지는 않았어 진짜 개기분 드러네 지가 계좌갓은 보내줬어 나는 무슨 그렇게 구질구질한 하수씨가 다 있어 여튼간 알바할 때마다 최악이야 진짜 벌레가 많다는 게 느껴 진짜 개토나 하여튼간 그런 라일질 안 당하려면 내가 미리 대처법을 알려줄게 그냥 처음부터 당해 주지 마 걔가 뭐라 하자 너나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날 많잖아 그럼 높이만 써 그냥 니 하지 말고 아저씨나 똑바로 하세요 아저씨도 제대로 못 싸우시면서 왜 저한테 날 저한테 뭐라 하시죠? 아저씨나 잘 하세요 걔 따져 걔 소리 질러 걔가 지르는 만큼 걔가 처음에 존나 소리 질러 댔거든? 그래서 계속 막 쌌다가 놀래고 근데 몸도 존나 힘들어 몸도 존나 힘들고 막 진짜 그래서 다음날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근데 그날에 뭐 그거 하고 나서 존나 힘든 거야 그래서 집 가서 짬뽕을 시켜 먹었거든? 근데 그때 좀 맛있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막 허리가 뭉개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리치료받았다니까? 그래서 물리치료비가 그거에 한 4분의 1 근데 그거는 엄마 돈으로 했어 아 진짜 개빡쳐 여튼간 니들은 당하지 않게 확실히 랄지를 해줘 나 건대면 안 된다 나한테 건대면 나도 똑같이 랄지를 한다 랄지인데 더 해야 돼 걔가 한 것보다 더 해야 돼 걔가 한 것만 해주면 직성이 안 풀리잖아? 이왕 할 거면 확실히 보여줘 걔가 걔가 막 똑바로 싸라 하면 존나 야라면서 야 야 아니고 그 사람이 나이 많으니까 나이 많으니까 할배 할배요 할배요 고종이 형 똑바로 잘 싸서 소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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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